틴커캐드로 체스에 나오는 말이죠. 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틴커캐드에서는 스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기 있는 솔리드 덩어리 도형들을 활용을 해서 모델링 작업을 할 거고요. 지금 자주 사용할 도형들을 미리 꺼내 놨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들의 값들을 높여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사이드 둥글게 표현을 잘 나오려면 이 값들을 높여 놓고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색깔도 바꿔놓고요. 그러면 가장 바닥은 그냥 컨트롤 C, 컨트롤 V 해서 얘를 이용해서 납작하게 만들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둥근 부분이죠? 한 5 정도로 할까요? 그리고 이 위에 뿔 모양을 가지고 와서 솔리드를 사용해서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위에 모양을 사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위에를 잘라도 됩니다. 여기를 잘라서 없애버려도 되기는 하는데 이 위에 또 어차피 더 입혀서 형상이, 그러니까 오버랩이죠.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굳이 자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를 예를 들면 L 눌러서 가운데 가운데 정렬이죠. 이 친구를 높이를 O 올려서 Shift하고 Alt키 같이 눌려서 이렇게 키우면 같이 커지죠. 자 그리고 또 위에 그 위에 하나의 턱을 만든다고 했을 때 Ctrl D 눌러서 위로 올려서 역시나 Shift하고 Alt키 같이 누른 다음에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. 그러면은 자 여기를 이렇게 높이를 그러면 이제 바닥에 이렇게 체스말이 여기 턱이 생겼다 위로 했다가 또 이 위에 만들 건데 여기 보면은 그 그림에 보면 가운데 이제 홀쭉하게 생긴 모양이 있죠. 안에가 쏙 들어가 있는 모양 그런 모양이 틴커키드에서는 없습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들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하얀색 원기둥을 사용을 할 건데 일단 투명하게 놓을게요. 그래야 잘 보이니까. 그리고 얘를 이 토러스죠. 도넛 모양. 이 모양을 이용해서 뺄 겁니다. 잘록하게. 얘를 구멍 도형으로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. 한번 보여드리면 L 눌러서 가운데, 가운데 정렬.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안에가 이렇게 동굴게 잘록한 모양의 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라디우스 튜브 값을 조금 더 올려볼까요? 3 그러면 이렇게 생기게 되네요. 이 상태로 그룹 만들게 되면 얘가 이렇게 잘록하게 동그랗게 파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. 이 상태를 좀 줄여서 여기에다가 위에 올리면 되는 거죠. 이렇게 선택해서 L 해서 가운데, 가운데 정렬. 정렬은 뭐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위에 또 턱 모양 만들어야죠. 그러면은 역시나 얘도 한번 컨트롤 C 이용해서 여기다 워크 플랜 갖다 놓고 컨트롤 V 하면 이 위에 갖다 붙게 되죠. 얘를 이번에는 바벨이랑 여기 세그먼트를 이렇게 주게 되면 모서리가 둥근 상태가 됩니다. 이 상태를 형태를 이용해서 높이를 좀 줄이고 Shift Alt 키 눌러서 크기 살짝 키워서 워크 플랜 다시 W 누르고 바닥 누르게 되면 원래 평면인 하늘색 평면으로 돌아오게 되죠. 자 얘도 L 눌러서 가운데,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고요. 좀 큰 거 같네요. 그러면은 Shift Alt 키 가운데 위치 고정한 상태로 크기를 살짝만 조정. 두께는 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됐죠.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컨트롤 C 하고 또 워크 플랜 요 위에다가 붙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위쪽에다가 아래로 살짝 워크 플랜 다시 바닥 누른 상태로 L 눌러서 가운데, 가운데 정렬 여기 있는 토로스가 따라왔네요. 가운데, 가운데 정렬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. 크기를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. 틴커케드에서는 일단 모델링을 할 때 너무 작으면 사실 작업을 하기가 편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일부러 굉장히 크게 모델링을 했습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실제로 이제 출력할 때는 지금 보면은 거의 10cm짜리인데 이렇게 체스말이 클 필요는 없죠. 그러니까 이제 크게 만들어 놓고 나서 출력을 할 때는 원하는 사이즈 한 35, 40 정도 할까요? 해서 줄이면 됩니다. 그래서 체스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가장 앞에 있는 폰 쫄병이 총 8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8개를 출력을 해야 하는데 출력을 할 때는 일렬로 출력할 필요가 없죠.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은 상태로 내보내기를 해서 stl 파일로 내보내서 출력이 가능하겠죠. 틴커캐드에서는 스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림을 틴커캐드에서는 스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있는 기본 도형들을 더하고 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체스의 폰 모양을 만들었고요. 아마 이제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잘록한 허리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여기를 동그랗게 파낼까 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있는 모양에서 더하고 빼기를 반복하면 틴커캐드에서도 다양한 모양들을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.